경남체육고등학교 최성민 홍보 이코트 출장특위 남자고등부 벤턴스 세진동호 77번 청중공학고등학교 황수목 청중공학고등학교 임공완 홍 3코트 출장특위 초등학교 총공평 홍 3코트 출장특위 1점 1점 3점 3점 최성민 0점 5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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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5점 5점 위 1점 1점 5점 3점 5점 아버지 한 번 불러볼까요? 기하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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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